하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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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형님 어서 오십시오 아 아 고맙습니다 제형님 아 제형님 오늘 64만 개가 들렸어요 아 진짜요? 하하하 저 선수로 할게요 하하하하하 우리 대학교만 문화를 좀 바꿨어요 어제 이제 개첩한 경기를 했거든요. 아 맞습니다. 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오지 마? 그럼 개판이지 그냥. 아니 맞잖아 개판 5분전인지 뭘. 좀 심각하더라구요. 좀 심각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눈치가 없다. 네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걸 계속 시골에 봤자 입만 아픕니다. 맞지. 눈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줄게. 우리가 보여준다. 교수들이 보여줄게. 그리고 오늘 교수들이 보여줄 테니까 너희도 꼴도 뵙기 싫다. 어. 풍선 가져와라. 펀딩 받아와라. 펀딩 받아와라. 어. 펀딩 받아와라. 오늘 뚜껑 여는 거 아닙니까? 교수 똑같으면 어떡해요? 학생들한테 욕 쳐먹어야죠. 아 그렇지. 맞지 맞지. 학생들한테 욕 쳐먹어야죠 이거는. 각자 이제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제자들이 이렇게 받아왔어요. 네. 각자 제자들이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때는 그 평생 혼자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아니 진작에 진작부터. 진작부터 좀 만들어내가는 것도 알지. 아니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교수들 챙기면 얼마나 좋아. 아니 이렇게 꼭 뭘 명시를 해야지. 꼭 가져와라 또. 좋은 국문화에요. 네. 진짜요. 무친데에서 이제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괜찮네.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괜찮나요? 전 대놓고. 전 대놓고 카피카피할게요. 이거. 아니 이거 진짜 괜찮은 문화. 교수들도 먹고 살아야죠. 맞아요. 저희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하하하하하하. 이게. 그렇지 맞아요. 저도 이렇게 방송이라 이렇게. 어쩌라고. 아니 좀 X 빨려도 돼요. 아니. 니네 때문에 병신된 거라니까. 아니 대학변전일수가 우리 게임 하려고 만들었나봐. 아니. 아니. 맞죠. 저녁 때 이제 김봉준 김학수. 이창기랑 이제 겸상도 못했어요. 그치. 아니 겸상 못했어요 우리는. 참기만 안 먹으면 우리가 점심 닦아야 되는데. 아 맞아. 아 그리고 재혁이 마랑도 겸상 못했지. 진짜로. 재혁이 형은 뭐 그때 이제 뭐냐. 그거였잖아. 그거 형. 택백. 택백이상 말고. 아니 도태경명. 도태경명. 아니다 형. 나 지금 너무 행복해. 하하하하하하. 아니 도태경명. 도태경명. 도태경명 아니다. 밥도 같이 먹었어야 돼. 아니 진짜 완전 말이 안 되잖아 진짜로. 자 일단 이클립스에서. 전상홍대 김봉준. 아니 이거 승자일측. 진짜 냉정하기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봉준 님이일 것 같아. 아 근데 저도 이길 것 같아.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나요. 얘 인생 역대급 전성기야 지금. 그리고. 제가 이거. 잘은 모르지만. 게임을. 진짜 많이 하던데요. 현역대급으로. 진짜 게임 많이 한다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사실 재밌대요. 현역대 이렇게 했으면. 한자리 했어요. 근데 현역대 이렇게 했어도. 얘는 못했을거에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러면 형은 어떻게 해. 형 현역대랑 지금 형이랑. 형은 나는. 그때가 낫지. 아 진짜로. 그땐 좀 날이 서 있었는데. 지금 날이 없어 아예. 아 그래요. 그리고 약간. 지금 약간 열정도. 그때 느낌이 좀 없어서. 봉준 님 대단하신거지. 왜냐하면 이거 은퇴하고. 열정 찾는게 좀 어려워요. 아 그것도 맞긴 해. 학수는 열정 맞죠. 솔직히 맞습니까. 저 단축키 까먹었어요. 아 진짜. 상욱이 형은. 제가 이제 같은 학교도 해보긴 했지만. 확실히. 게임을. 진짜 계속 꾸준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새벽에 맨날 레더 하면서. 이 형은 거의 폼이. 계속 유지가 되는. 유지가 되고. 또 학생교육에 또. 엄청 열성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또 이제 또. 학교 창단해가지고. 근데 그 누구보다. 최고 열성적인 분이. 이제 봉준 님이. 아 그러니까. 어 이거 잠깐만. 역핸밀.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보여주려고. 아 이거 그거다. 이거. NSU 최근에. 그 뭐냐. JSA랑. 저희 대학대전 했을 때. 여기에 게이트지에서. 뭐 4게이트 드라프시 이런거. 근데 그거일 수밖에 없는게. 사업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네. 그거 아니면은. 이거. 말이 안 돼. 아니 이거. 싸워도 되죠. 아니 이거. 싸워도 되죠. 싸워도 되죠. 그냥 이겨죠. 그냥 이겨죠. 그쵸. 와 이거 봤네 이거. 아니 지금. 교육열 뭡니까 이거.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데. 3게이트. 여캔 분들 이거. 빨리 다 먹었다. 점사. 자 이 언덕 이용해서. 점사. 잠깐만 이거. 너무 손해를 많이 했는데. 어 이거 원래 이겨야 동상인데. 이거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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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이득이야 이래도. 이러면서 팩토리 완성. 이거는 약간 그거야. 너희가 하는 빌드. 프로에서도 먹힌다. 내가 보여주겠다. 보여주려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저 잠깐만. 근데 여기까지만 갈 수도 있어. 오히려. 여기는 생각. 걸렸어. 이러면서. 막으면서. 그치. 그러면은 테란이 다시 조금. 그거 하는 건데. 근데 이거 갈 거 같은데 김봉준. 간다. 가자. 김봉준 가야죠. 질러도 하나 밀면서. 이거 막히면서.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걸쳐가. 아. 펼쳐가. 펼쳐가 0 bara. 땡크. 팬크 단단하겠네. 드라땡겨야죠. ihrer overly 세트. commencer άуй하니. 탱크랑. 지금 드라만 파지면 끝나야다. 열배된해요. 그냥 밀어 버려대다. 드라브스틱 가는 nggak goes. 캣업까지. 야어얇. 으아 잘하는데 김봉준? 잘해. 그냥 기본의 큰 툴을 지키면서 잘했어요. 내가 볼 땐 조커 공준 학수 싸움이야. 진짜로. 아니 진짜야. 나랑도 스토트 걸로 했었잖아. 내가 젖었거든. 등에 식은땀 흘렀다. 진짜 잘해. 진짜 지나? 이래가지고. 진짜 잘해. 진짜 지니까. 식은땀 짝거려도 돼. 이거 전면은 내가 봤을 때 지옥이야. 절대 안 돼. 벌쳐맞고.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 정면. 이거 리콜 툴키다. 리콜 툴키. 리콜 툴키야 이거. 질러 리콜 툴키. 이거 마인이 없다. 마인이 없다. 마인이 없다. 볼쳐말라서. 아 이거 개망했어. 아니 이거 개망했어. 아니 그냥 리콜 경로를 업점으로 보고 있잖아 심지어. 이제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 아니 본진에 마인이 없어. 그냥 떨어졌으면. 그래 이거 업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리콜 봤어야지. 와 근데 김봉준 내가 딱 말할게 여러분들 지고 나서 첫 멘트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가 보여줬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몸소 보여줬다고 이드립 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커맨드 하나 더 짓고 열한시까지 쭉 길게 늘어서면 이것도 모르죠 어 상욱이 형은 근데 여기 마르기 전에 어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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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하면 안 되는 거를 어 잠깐만 아니 뭐해 안돼 그러게 좀 짐작에 와아hos 야 지지 충ает다 아AST2 와ㅐ consisted preocup다 자 간다 어 지지충 UP 아 이거는 지지%라입니다 아 세트도 없어요 아 진짜 아 초라한 있을때 유익 잘했어야 되는데 김봉준 보여주네요 어떻게 하면은 게임을 질 수 있는지 아 아아 아 아 이게 또 침대는 총자가 아니겠습니까 아itto 아 궁금하네 김봉준 이거 지금 무슨 소리 할지 궁금하네 아 진짜로 무슨 말 할지 궁금하네 눈치 살짝 봤는데 지지 아아아아아 와 이걸 이거 너무 아쉽네 놀라지 마세요 원래 이게 김봉준이에요 판 만드는 건 잘해 아니 다 팔까지 다 잘해놓고 끝에 이가 너무 아쉽네 와 얘 지금 찐텐으로 빡쳤어 지금 얼굴 빨개져가지고 진짜 화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와 진짜 아니 됐지 아니 이걸 아니 이걸 근데 박재경 초면님 만약에 제가 cpie 교수로서 나갔으면 저 태학이였습니까? 좀 많이 먹죠 진짜로 어쨌든 이기긴 이겼되는데 욕을 먹더라도 졌으니까 이건 큰일 나는거죠 그리고 이제 시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가시니까 제가 또 부탁을 해놨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서윤이가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분한테 고마운 거죠.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게 성수기 때 가방을 잡아주는 게 말이 안 되죠. 내 자랑이 아니라 그분한테 너무 감사한 거야. 자랑은 좀 안 돼요. 아니 생색을 내야지. 잘한 거는 잘한다고 그냥 칭찬해 주면 되잖아. 되게 고맙다는 거야. 왜 니들이 뭐라고 하는데. 내가 고맙다니까. 신청 내야지. 이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해할 수가 없네. 이제 편하게. send that to Off liberal HD. ELIMINER 에페이지